ㅋㅋ 망명수 잘했나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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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미션은 코인 액틀 그레이스 찜질방 3종 게임입니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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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는 ㅋㅋ mogelijk iyoruz ~~ 더 ~~ ~~ ~~ ~~ 그때 당시에 예능 유망주였거든요. 그때 당시에 약간 방수 같은 역할이었어요. 그랬는데 그냥 제일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끼를 다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. 제 생각에 되게 살려주려고. 되게 살려주려고. 살려주려고. 인도에 노래 한 번 해봐. 그러면 노래를 뭐 했냐면 아침이슬. 정말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아니 그래도 좀 밝은 노래. 아침이슬 정말 좋은 노래지만. 아침이슬은 밝은 노래가 어디서. 경쾌한 노래를 좀 해야죠. 자 이제 형경이가 나 찍을래요. 형경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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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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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굉장히 둘이 친하다고. 페스티벌이 여왕입니다. 무슨 페스티벌. 신나 페스티벌을 다 가는 사람이에요. 형경이가 가야지 그 주력이 살아나요. 아니. 춤도 잘 추고. 클럽 갔을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웨이브 치잖아요. 이분은 힙합 추고. 이런 거. 이런 거 마다 치는 게 정말. 뭐야. 오늘 거 치는. 그러면 그녀들 보면 진짜 꾸별리세요. 아니 그녀들. 그냥. 자 그럼 빨리 게임하자고. 좀 오래 걸렸죠. 앞에 좀 얘기가. 자 그 먼저 도착하신 좋은 팀이. 우리죠.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그 게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대수건 어때요. 대수건? 대수건은 뭐. 대수건. 대수건. 대수건은 뭐야. 이런 거 아니야. 뭐지. 줄다리니까. 대수건을 가지고 하는 허리 씨름입니다. 이거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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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보다. 반복은 아시죠. 허리에 수건을.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잡아당겨서. 양쪽 발이 먼저 떨어지는 팀이 생긴 겁니다. 그럼 우리는. 인권이 형부터. 그래 인권이 형부터. 인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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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권이 형. 그러면 우리는. 저부터 할게. 사실. 아. 이거 할 줄 알아? 해봤어? 왜요? 해봤어? 반대로 해야지. 아 정말. 인권이 인권이. 이게 아니잖아. 형이 믿는 것 같다. 발을.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.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.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. 돌려봐. 발을. 돌려봐. 인권아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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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. 석진이가 얼굴 안 나오잖아요. 야. 이렇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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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발 떨어지면. 두 발 떨어지면. 두 발. 한 발. 두 발. 두 발. 얘가. 녹화. 길게 하는 단위. 되게 체력이 좋아가지고. 아이고. 진짜 많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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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이게 말이 많아. 형. 거기아. 형 들어가. Student. 형 들어와서. Architect. 이거라. 안 받는다. 자 시작! 아 뭐하는거야? 잘하네. 이거라. 아 그렇지. 역시 형님. 이게 유리하니까 발을 이렇게 내면 안 된다니까. 이거라. 우리 예능계 역시. 여긴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으라고. 자 준비! 시작! 어 형. 어 형. 어 형. 어 형. 역시 경규 형. 쿵하셨잖아. 쿵하셨잖아 쿵. 인권이 이거 조심해야 돼. 인권이 이거 조심해야 돼. 어.